1, 2, 3 껌나! 썸녀! 저랑 결혼해주시면 돼요? 결혼이요? 그래요! 결혼합시다! 좋아하는 색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? 하나 둘 셋 빨간색! 하나 둘 셋 언니들 뭔가 꾸인 게 있으신가 본데 저는 언니들 해픈 거 비난한 적 없어요 아, 나 싫어 나에게도 반갑습니다 최면 의학의 권위자 박혁권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근데? 저 사원님하고 데이트는 못해요 어차피 몇 년이 돼 있으니까 나 지금 되게 진지하다 남자친구 있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 마음이 걱정돼 여자 어머니 지하arya 엉덩이 취향이 조기 2, 2, 3 확인 2, 3, 3 2, 2, 3 2, 3 3, 3 3, 4 2, 3 아멘